개와 고양이도 아니고 개와 원숭이가 왜 원수지간일까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대답해 주세요 아닐까요? 이런 대답은 사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틀찌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것을 가리켜 견언 또는 견언지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개와 원숭이는 사이가 안 돋기는 합니다. 개와 원숭이를 함께 키우는 동물 관련 TV 편성물을 보니 정말 그렇더군요. 그러나 개와 원숭이를 짝지어 견언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은 다름 아닌 일본입니다. 중국에서는 견언이라는 말도 없고 개를 뜻하는 다른 말인 구, 원숭이를 뜻하는 다른 말인 나, 을 통틀어도 이런 용법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원숭이가 없거나 드문 우리나라 형편에서는 더더욱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자전의 견언이라는 말이 자국에서 고요하게 만들어 쓰는 말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원숭이가 많으므로 경험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식들찍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